안녕하세요. 10주차의 네 번째 강의 가산환경 사용하기입니다. 우리가 이때까지는 패키지가 뭐고 모듈이 뭐고 이걸 어떻게 만들고 이런 걸 배웠다면 이제는 실제적으로 이 패키지와 모듈을 사용하기 위한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에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진짜 프로젝트를 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미 정도는 여러분이 이제 프로젝트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전 레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수업까지 모든 랩을 다 하셨다면요. 그래서 내 PC에 다른 사람이 만든 패키지 또는 모듈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정말로 뛰어난 사람이라 보니까 두 개의 프로젝트를 해야 돼요. 하나는 웹과 관련된 프로젝트고요. 하나는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패키지를 둘 다 설치해야 되나? 어 패키지 너무 많은데? 이렇게 보면 헷갈리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럴 때 사용하는 게 오늘 배울 가상환경 설정하기입니다. 가상환경을 설정해서 여러분의 패키지를 관리하는 방법인데요. 가상환경이라는 거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필요한 패키지만 여러분의 컴퓨터에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기본 인터프리터에 프로젝트 종류별로 필요한 패키지만 얹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웹프로젝트를 하게 된다면 웹프로젝트에 필요한 디장고라든가 장고라든가 그런 것들을 설치를 하게 되고 데이터 분석을 하게 된다면 판다스나 사이킹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못 알아들으실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설치를 각각 필요한 패키지만 설치를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파이썬에는 다양한 패키지 관리 도구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저는 두 개를 굉장히 활용합니다. 물론 여기에 파이 EMB나 여러가지 붙여가지고 많이 사용하긴 하는데 첫번째는 버추얼 인바이러먼트, 버추얼 EMB입니다. 버추얼 EMB는 가장 대표적인 가상환경 도구고요. PIP라고 하는 가상환경 패키지 관리 시스템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의 가상환경을 만들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쓰기 때문에 레퍼런스가 인터넷에 찾아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참고 자료가 굉장히 많고 PIP로 설치할 수 있는 패키지 개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거는 콘다라고 하는 건데 이건 상용, 아나콘다라는 회사에서 상용으로 만들었는데 최근에 데이터 분석 중에서는 이 콘다나 아나콘다를 사용해서 많이 패키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이 강의에서는 이제 콘다를 사용해서 많이 할 건데 제일 큰 이유는 설치에 이용이 있습니다. 윈도우에서 굉장히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윈도우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주로 이 콘다를 사용하게 되고 계속해서 콘다에서 설치하는 방법을 설명하게 되고 저희가 따로 자료로서 버추얼 EMB로 설치를 하는 건 따로 자료로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콘다 가상환경 설치입니다. 콘다 가상환경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미 여러분이 미니콘다로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고 파이썬을 하고 있다는 과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미니콘다를 쓰고 있기 때문에 콘다, 크리에이트, 크리에이트는 만들어 준다는 거죠. 마이너스에는 여러분이 쓸 가상환경의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프로젝트, 여러분이 가상환경의 이름인데 마이프로젝트 말고 파이썬 여러분들은 다 소문자입니다. underbar kmooc로 다 소문자입니다. 대문자로 썼는데 다 소문자인데 파이썬 kmooc 이런식의 가상환경의 이름을 적고 파이썬 버전으로 3.4나 또는 3.5, 3.5를 쓰셔도 관계 없습니다. 로 선언을 해주셔서 엔터를 누르시면 이런 화면이 뜨면서 이제 가상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한번 실제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콘다 가상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콘다, 크리에이트, 마이너스, 엔에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이름이죠. 가상환경의 이름. 저희는 파이썬 kmooc으로 하겠습니다. kmooc 파이썬 버전인데요. 3.4로 하셔도 되고 3.5로 하셔도 됩니다. 저희는 3.4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글자가 뜨고요. 이렇게 이제 무슨 패키지를 까냐가 나옵니다. 많은 패키지들이 나오고 여기서 이제 y를 눌러주시면 알아서 설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좀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상당히 오래 걸리는 아마 집도 있을 겁니다. 학교는 지금 상당히 오래 걸리네요.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치가 완료됐고요. 뭔가 굉장히 많이 설치를 하신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보실 수가 있고 여기 실행하려면 이걸 누르면 되는데 이거는 다시 조금 있다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그 가상환경을 호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윈도우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이 아까 이름을 python underbar kmooc으로 정했잖아요. python, 필기할게 없는데 유독 여기서 python underbar kmooc으로 정했는데 여기에 지금 myproject라고 한 곳에 python underbar kmooc 이름을 넣어주시면 여러분의 가상환경이 실행되면서 윈도우에서는요. 딱 실행을 하면 여기 화면 앞에 여기 지금 잘려서 안나오는데 여기 앞에 python kmooc이라고 가상환경 이름이 뜨게 됩니다. 그리고 가상환경 해지하는 방법은 윈도우에서는 deactivate를 하면 되고요. Ubuntu나 리눅스, 리눅스 계열이나 아니면 macOS에서는 source라는 것을 붙여주시면 가상환경을 시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역시 코드로 윈도우 기준으로요. 윈도우 기준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상환경을 호출하기 위해서는요. 자 여기 보시면 나와있죠 이미 activate python kmooc 여러분께서 만든 이름을 정하라는 거고 사실 이게 윈도우에서는 source가 안먹힙니다. source를 이렇게 해서 안먹히고 이거는 리눅스 명령이에요. 윈도우에서는 activate activate python kmooc activate 너무 싫어하는 나머지 activate 라고 하네요. kmooc 이렇게 하시면 여기 앞에 갈로가 생기면서 python kmooc이 생기면서 가상환경이 시작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직 뭐 별로 보실 수가 있는게 없긴 한데 deactivate 라고 치시면 가상환경이 이렇게 풀리게 되죠. 다시 activate로 들어가서 이 다음 코드에서 다시 설치를 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상환경을 이제 설정을 하셨으면 가상환경에 여러분이 필요한 패키지들을 설치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패키지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conda install package 명을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패키지 명령 여러분은 아직 잘 모르시죠. 그래서 지금 저희는 그래프를 그리는 mapfront library라고 하는 패키지를 설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conda install mapfront library 이걸 패키지라고 하기도 하고 library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치하신 다음에 이런 화면이 나오시면 y를 누르시고 설치를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자 가상환경 패키지 설치를 위해서 먼저 가상환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python k목이라고 이미 가상환경이 들어가 있죠. 이 상태에서만 가상환경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conda로 설치를 하죠. conda install mapfront library라고 한번 쳐봅시다. 쳐보시면 뭐가 또 뜨면서 상당히 오래 걸릴거에요 아마. 뭔가 설치한 게 아니었죠. 이게 사실 한 번에 다 설치하는 패키지들입니다. 우리 앞에서 패키지라는 걸 배웠는데 이 하나하나가 다 패키지에요. 우리가 뭔지는 잘 모르지만 이렇게 패키지를 설치하시게 되는 걸 보고되고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기 보시면 v10 요런 어떤 v10 요렇게 적힌 것들이 좀 보일 겁니다. 이게 뭔지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치를 시작을 했고요. 설치는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한참 있다가 보실 수 있으니 좀 여유롭게 기다리셔도 됩니다. 사실 좀 여러분 컴퓨터 인터넷 환경이 다르다니까 너무 오래 기다리실 필요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패키지가 완료되면 이렇게 100%가 다 뜨고 몇 프로 라이브러리 패키지죠. 뭐 이렇게 시간도 걸립니다. 저희 학교에서 설치를 한 건데 상당히 늦게 설치됐어요. 아마 여러분 일반 pc에서 하면 이렇게까지 늦게 걸리진 않으실 거에요. 비교적 좀 빨리 설치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설치된 패키지로 어떻게 하면 코드를 직접 실행시킬 수 있는지는 다음 장터에서 보여드리도록, 다음 코드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윈도우에서는 콘다를 사용한다고 했는데요. 사실 리눅스나 맥에서는 콘다보다는 pip. 그러니까 버츄얼 EMV를 사용하고 그냥 pip를 사용하는게 더 많습니다. 그 이유는요 사실 앞에 설치를 앞에서 우리가 코드를 보면서 설치를 하면서 한번 보셨을 건데 그 윈도우는 컴파일된 c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파이썬이 기본적으로 c를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c를 컴파일해서 여러분이 윈도우에서 환경에서 돌리도록 해야 되는데 컴파일을 하다보니까 osdependent os마다 다르게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 보면은 설치를 하실 때 보면은 vc10 이런게 있는데 이게 이제 컴파일된 c를 같이 설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 윈도우에서는 콘다를 많이 사용하고요. 저희가 따로 pip나 버츄얼 EMV 사용하는 법도 알려드릴테니까 그것도 관심이 있으신 분은 맥이나 리눅스에서는 사용을 하실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콘다는 사실 요즘에는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역시 배우는 거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콤다를 사용해서 이제 우리가 가상환경을 만들고 맵프로 라이브러리를 깔았는데 이젠 우리가 맵프로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파이썬으로 그래프를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맵프로 라이브러리는 대표적인 파이썬 그래프관리 패키지고요. 엑셀에서 그래프를 그리는 걸 많이 해보셨죠.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양한 베이타 분석도구들과 함께 사용되고요. 이 주소로 가시면요. 이 주소로 가시면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코드는요. 이렇게 간단합니다. 이렇게 간단한데 코드를 설명드릴 필요는 제가 보기엔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보기엔 없다고 생각하는데 플롷1234라고 치시면 이렇게 화면이 그냥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굳이 이 코드에 대해서 설명드리지는 않는데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것 코드와 함께 코드를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콘다 가상환경 예시를 사용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셔야 될 일은 사실 가상환경을 부르는 거죠. 그래서 먼저 코드로 들어가셔서 저같은 경우는 열 번째 챕터에 있는데 코드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근데 코드를 들어갈 시즌에 가상환경을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윈도우에서는 activates python k-mook 저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름을 정했습니다. 근데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만약에 리눅스나 맵 같은 경우는 소스를 앞에 붙여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코드를 치셔야 됩니다. 코드는 저같은 경우는 이미 쳐 놨죠. 쳐 놨는데 mapflow-library-example이라고 해서 코드는 이렇게 실행을 이미 해놨는데 일단은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python mapflow-library-example 이렇게 치시면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이렇게 그래프 이때까지 우리가 맨날 콘솔창에서마다 그래프가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종료를 하면 이렇게 꺼집니다. 근데 deactivate 그러니까 현재 가상환경을 끄는 거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pham-k-mook이 여기서 deactivate를 치자마자 사라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요런 환경에서는요 실행을 시켜도 보시면 나오지만 no module named mapflow-library 그러니까 mapflow-library 모듈이 없다라고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가상환경을 실행시켜야지만 이 모듈을 찾아서 쓸 수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서 쓰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아마 이번 파이썬 시간에는 별로 안 쓰실 수도 있어요. 뒤에 보면 조금 쓰긴 하는데 그래도 나중에는 좀 많이 쓰니까 반드시 기억을 하십시오. 자 감사합니다. 10주차 네 번째 강의까지 마쳤는데요. 굉장히 지쳤는데 굉장히 좀 패키지나 모듈을 배워야지만 여러분께서 좀 더 넓은 환경을 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배운 내용은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쓸 겁니다. 여러분이 패키지를 당장 만들 일, 모듈을 당장 만들 일은 모듈은 좀 많겠네요. 패키지를 만들 일은 그렇게 많이 없을 수도 있는데 패키지를 불러와서 잘 쓰는 법은 꼭 배우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